달리기를 잘해요 치타 사자야 아니야 치타라니까 아니라니까 설마 니네 또 싸우는 건 아니지? 어떤 동물이 제일 빠를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치타가 제일 빠르다니까 사자가 제일 빠르다니까 글쎄 어떤 동물이 제일 빠를까? 사자지 그치? 치타야 음 정답은 치타 그것 봐 내 말이 맞지 치타가 제일 빨라? 치타는 달리기를 정말 잘하거든 짧은 거리를 가장 빨리 달릴 수가 있지 그치만 오랫동안 빨리 뛰진 못해 달리기에 적응되어 몸은 가늘고 길고 내 다리도 길어 몸색은 회색이나 갈색이며 각 부분에 검은색의 얼룩무늬가 있지 치타라는 말의 의미는 힌디어로 얼룩무늬라는 뜻이야 치타는 하루에 한 번 정도 혼자서 사냥을 해서 주로 영양, 사슴 등을 잡아먹어 달리기의 제왕이구나 하지만 10분 정도 뛰면 지쳐버려 치타가 빠르지만 오래 달리기면 치타는 밀려나지 에이 실망이야 그래도 치타는 멋진 동물이라고 치타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